CTS 동부방송이 개국 13주년을 기념해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CTS 전명구 공동대표 이사는 CTS 동부방송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CTS 동부방송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를 13주년, 개국 13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감사 예배는 CTS 관계자와 이사장 이정원 목사, 지역운영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S 동부합창단과 CTS 분당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 1번 출구 인근의 새 사무실을 개소한 CTS 동부방송은 지역교배와 방송선교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